사행산업 약품들은 공통점이 두뇌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까 두뇌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중독활동에는 이렇게 겁난 겁니다 15년 경마중독자 좀 오래된 기사인데 나는 이렇게 중독에서 벗어났다 47살에 15년 동안 도박을 했으니까 30대부터 시작한 거네요 아주 그냥 가볍게 선배가 정말 재미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가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거창하게 여러분들 뭐죠 무슨 입소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배가 재미있는 것이 있다 권유의 과천 경마장에 따라 나섰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뭐고 다 파괴가 되는 거죠 잃어버린 돈이 커질수록 거액 배당금을 받아 한 번에 만회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급기야 몇 주 만에 수천만 원을 잃고 가게를 처분했고 아내가 이름 생일날도 뭡니까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갈 정도가 됐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잠시 신실졌던 친구 아내가 운영한 가게에 에어컨을 몰래 팔아서 경마장에 갈 정도니까 놀랄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과천 경마공원에서 꽤 째째한 옷차림에 일과적을 목격했다 컵을 하면 하나를 옛 7살 된 아이들 둘에게 나눠 먹인 채 부모들은 경마정보지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나도 도박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저 사람들은 대책이 없구나 그렇게 섬뜩함을 느꼈다 2009년부터 이런들 단도박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4년간 이제 이분이 경마장 출입을 억제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고 세월이 얼렸으니까 경마는 레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경마는 담배보다 더 해로웠습니다 담배적 수준이 아니죠 사행성은 인간의 본성이니까 사행산업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경마는 도박이고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경고해야겠죠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악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인생이 완전히 파국 국면이 가더라도 돈을 벌면 이기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그냥 갈취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을 지킬 수가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선 참 힘든 거죠 여기 보시면 죽어야 경마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취재기자가 보니까 70대 김모 씨가 다가와 말을 기자에게 물었는데 젊은 친구가 이런 데 오면 안 됩니다 해가 망신합니다 여기 보세요 대부분 도박 중독다리지 않습니까 주의를 들보니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층으로 보였다 입장권을 끊는 도우미에게 물어보니까 부산 제주 경마가 있는 금요일은 이용객의 70% 이상이 고령층이라고 한다 끝까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37년간 경마를 해봤다는 이모 씨는 경마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VP님께 20대 처음 들어간 회사가 마사의 협력회사였습니다 뭘 느꼈는지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고맙겠네요 VP님께서 돈만 생기면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를 못 지키면 자본주의 사회는 참 여러분 냉정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으면 마지막까지 약탈을 당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뇌구조로를 바꾸지 않습니까 보시면 도박활동은 뇌의 보상회료를 자극하여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장기간 이런 자극이 계속되면 보상회료가 가민해지고 일상적인 활동에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그게 보상회료를 부분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두뇌구조 가운데서도 경마와 관련된 보상회료 부분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한 시냅스 구조망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 부분만 대단히 여러분들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촘촘해지는 그런 네트워크 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뇌구조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도박활동은 뇌의 보상회료를 자극하여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장기간 이러한 자극이 계속되면 보상회료가 과민해질 수 있습니다 보상회료가 과민해진다는 것을 두뇌로 이야기하게 되면 보상회료와 관련된 부분의 신경세포와 연결망이 촘촘해지고 강력해진다는 거죠 뇌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마장 가면 여러분들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이 되고 한 건 똑같은 겁니다 카지노 작간만 가면 가슴이 중독되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경마나 카지노 같은 도박성 활동을 장기간 지속하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뇌를 촬영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이 갬벌 카지노 사진을 봤을 때 흥분하는 광경이거든요 이 부분이 크게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게임 중독자는 두뇌에서도 이 부분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과 관련된 사진이라는 자극이 줬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게임 중독자 뇌입니다 우측은 뭐죠? 정상인 뇌입니다 이렇게 뇌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약물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민감해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건강한 뇌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물 코케인 같은 이름 중독된 경우에 뇌구조가 바뀐 것을 이제 촬영을 한 거죠 뇌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뇌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 뇌를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뇌하고 그다음에 약물에 중독된 뇌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심장도 아마 이렇게 다르네요 심장의 박동수 같은 걸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요즘엔 촬영술들이 워낙 발전되어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 이 정상인들 뇌에 강력한 약물을 투입했을 때 10일만 되더라도 뇌구조가 바뀌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100일 되면 어마어마하게 뇌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뇌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거죠 너무나 비극적인 일인 거죠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엄청난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 소비자든 누구든 간에 중독을 시켜서 자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팔아가는 그런 체제니까 그게 식품이든 음료수든 사형산업이든 약물이든 간에 진짜 이런 관리를 하지 못하면 완전히 그냥 거들나고 박살이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경마장의 인구가 지난 5년 사이에 2030 세대가 폭발로 늘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위험신호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하실 분